오늘 날씨 봐도 돼 이거? 그래 어제 눈 X 나오고 X나 춥다 그러더만 영화 몇 달쯤 될 것 같은데? 영화 10이 이거네 새가몬도 19도야? 영화? 오늘 나가면 X 된다 형 이.. 미션 줄게 어 3연승 미션 어떤데? 몇 개? 3천 개 뭐?! 3연승 3천 개? 근데 실패하면 밖에 나가서 날씨 입고 컬러 입먹밥 행동 рядом 할래 할래 2연승 안 applaud 안돼 안돼 3 연승 콜드 3연승? 3천 개? 3천 개? 3연승 3천 개 1 코인밖에 없디 우리 건ove 와 그 와중에 마지막에 탈런 gere 효lu 심차히 이 지랄한다 와.. 와 진짜 성나갈 것 같다.. 당신이 심었지.. 당신이 심었어 안 심었어 그것만 말해 뭐야.. 아.. 아 근데 진짜 개빡친다.. 아니 이게 내가 질 게 아닌데 진짜.. 아니 이거 어떻게 해지었나요? 이거.. 자 이거..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놀러 줄게 아.. 알았지 맞지.. 안구보호 해야지.. 렌다리에 롱피디엔 걔 변태 같다고요? 렌다리에 롱피디엔 걔 변태 같다고요? 렌다리에 롱피디엔 걔 변태 같다고요? 야.. 야.. 투게더 반통이다.. 투게더 중간 크기로 지금.. 큰 거.. 큰 거 너무 많잖아 형들 중간 사이즈가 있나봐 가까운다잉? 네.. 지갑 높아 나왔네 뭐야.. 아 근데 조그마한 거 막 양아치처럼 아.. 안 사.. 그런 거 안 사와.. 아.. 하겐다지잖아 개새끼야 아니 이거밖에 없던데? 하겐다지 밖에 없던데? 지랄하네 아니 진짜로 투게더 없던데? 강남역 봐야돼 강남역? 아 무슨 아이스크림을 강남역에서 먹어 하락국토 아 진짜.. 아.. 진짜.. 없으면 나.. 아.. 아.. downtime 있나요 먹 если 안件事 마시트를 벗으면 안 되잖아 아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마스크 벗으면 안 되잖아 형 pages 나 이거 못할 거 같아 에섹 원래 이플레ader 발신임 뜬음 저 아이돌을entially 자 yeah 맛있네 하긴더지 으응 여기 빨리 끝내고 가려주세요 여기서 가면 안 돼 네? 여기서 해야지 거 유튜브 하면 안 된다고 여기 안 돼요? 근데 왜 이래?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안 된다는데 여기? 아니 개새끼 안 된다잖아 열어줘 개새끼야 열어줘 와 빨리 아 진짜 지혈하지 마라 뭐? 열어먹고 왜? 아 열어먹고 빨리 아 니에서 아이스크림 먹방은 해야지 아 지금 멀리는데 아 멀리는데 여기는 안 된다잖아 아니 그럼 딴 데 가서 보고 악 열어줘 빨리 열어줘 여다가 야 이 진짜 좋지 아 죄송해요 손순이 형 아 손순이야 진짜 열어서 열어봐 충명고 아 내가 안 강남역을 오발했지 내가 아이스크린도 존나 잘못댔어 버터맛 싸와가지고 거 같은 느끼해질께서 또 막시는데 여기서 유튜브 하시면 안 된다 내가 안 돼 붕괴 물량재해서 내가 걸린댔지 아니 유튜브에 올려줄게요 걱정하지마 아니 이걸 왜 올려? 왜 올려? 오빠야 나 내려라 어? 내려라 아니 왜? 내려라 아니 어디서 먹으라고 여기서 내리래 아 지랄하지마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? 누군가 곁에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알까요? 누군가 곁에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알까요? 아니요 고맙습니다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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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